아동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비입니다. 어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혼자 카메라를 켰냐면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김해에서 비행기를, 비행기래, 김해에서 카메라를 놓고 내린 거예요. 잘못했어요? 언제 못했어요? 아 잘못, 아! 네 오늘은 현지에 계신 수강생들 분께서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곳, 한국문화원에 와가지고 이제 수강생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러 왔는데요. 최대한 많은 소통을 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K-POP 아티스트 디크런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매일 공연하잖아요. 그렇죠. 공연만 띡 하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국 문화를 관심 있게 배우시고 관심을 가져다주시는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뭔가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은 느낌? 앞으로도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뭔가 즐거움과 그런 저희의 에너지를 나눠드릴 수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몸풀어. 내일 공연이니까 지금 몸풀어 빨리! 아! 아! 좀 이따 수영 좀 들어가야 되니까 몸풀어야겠다. 몸풀어. 아! 멤버 다 모이면 또 찍을게용. 아니 우리 둘이 일본 프로모션 때도 이렇게 찍었잖아. 네. 하나도 안 나간 거 알아? 아 맞네. 이번에도 도전. 자 편집 좀 한 번 찾고 가. 아니 못 나갈 수 있죠. 왜? 아 그러니까 도전을 하는 거지 계속. 아 그런가. 평가는 PD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안 나가도 되는데 안 나가도 되는데 계속 찍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디얼리티의 뭐라 하냐? 기준치를 둘이서 채울 수 있을지 편집을 안 당할 수 있을지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4분 뒤에 런스루 하러 갑니다. 정영 씨. 런스루루 삼행시 런. 런. 런닝맨을 좋아해요 제가. 쓰. 쓰리고 아프고. 나이스다. 오 예. 맨. 왜 맨이에요? 런스루루. 아 맨이래요. 죄송합니다. 루. 아 끊겼어. 루. 루이비통 갖고 싶다. 이거 뭘까? 이거 뭘. 자 런스루루 삼행시.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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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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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나가. 루가 어려워. 루가 어려워. 나가. 소고. 현우 씨가 되게 재미가 없다는데 사진입니까? 현우 씨. 현우 씨 질문 대답해주세요. 지금 웃겼다. 지금 웃겼다. 이거 웃겼다. 이걸 살리네. 이거 웃겼다. 장인이네. 그 많은 시간을. 그 많은 시간을. 깨웠던. 갈게 겪었는데. 어떻게 혼자 살란거야. 그렇게 못해. 나 못해. 뭐. 죽어도 못해. 죽어도 못해. 아니 잠깐 이건 알죠. 죽어도 못해. 죽어도 못해. 폴den. 넌 너무 영광입니다 드릴게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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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웃기고 부르릉처럼 할때 할때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헤이 손 손 지금 시작 전 안 안 안 안 안 안 Shopify industrie лось childcare 먹고싶어 이번엔 우리 디크 디크런치가 이렇게 코리아 페스티벌에 초청되어서 여기 무대에 설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 큰 영광이었고요 이렇게 여기 계시는 많은 여러분들이 정말 열등의 환호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무대에 더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꼭 오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디크런치가 포인트에 붙잡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주 쿠웨이트 한국 대사관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사무원에 좀 진지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 일단 저희가 대사관에서 너무너무 분산 만찬을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대사관을 좀 둘러보고자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둘러보고자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아 긴장돼서 말이 잘 안나와 가위가위 부친 사람이 대사님 인터뷰 따고 와야돼 아 정말요? 진 사람이 이거 카메라 잡고 가요? 이긴 사람이 영광이니까 안녕하십니까 가위바위보 오.. 아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저는 쿠웨이트 대사 홍영기입니다 아어어어어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모레 공연 잘 해가지고 쿠웨이트 사람들이 한국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아...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우 씨 지금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거의 백현우 씨 인터뷰인데 가족이야 ifie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헤이가 어디? 코웨이트 공연장입니다 여러분 소리질러~~ 오늘은 또 이렇게 쿠웨이트에서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어때요 여러분? property 새로운 모습 divise 아 지금 긴장돼 그리고 키움은 문화때문에 저희가 리어설 한 때 특별히 또 조심해야 된대요 네 저희끼리 터치가 조금 힘들고 그런 거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돼요. 대면 안 되고 일단 어쨌든 문화 교류의 현장이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그런 것들을 존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무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죠. 둘 셋 하면 화이팅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붐붐 프렌치! 안녕하십니까, 프렌치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쿠웨이트에서 원래 공연 예정이었는데 사정상 저희가 공연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연을 못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이제 보러 와주신 많은 분들, 저희를 기다려주신 많은 쿠웨이트 팬 여러분 정말 다시 한 번 저희도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쿠웨이트의 문화에 맞춰서 많은 무대를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사정이 조금 좋지 않아서 못한 점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저희 디크런치도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저희 쿠웨이트 디아나 여러분 저희가 끝이 아니잖아요. 항상 저희가 언제 다시 이렇게 쿠웨이트에 와서 여러분들 만날 수도 있고 한국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저희도 다음 무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디크런치를 응원해주시는 이렇게까지 여유광적으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또 오늘 알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음악, 좋은 무대로 보답하는 그런 디크런치가 되겠습니다. 혹시 딜란 씨가 마지막으로 영어로 어떤 분이 있을까요? 우리 팬들과 쿠웨이트 우리의 콘서트는 오래 걸렸을 때 하지만 우리 스테이지에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저희도 그리고 팬들의 기회를 정말 놀랐고 그리고 다시 만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성공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일단은 귀국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저희 디크런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째! 붐붐! 디크런치! 감사합니다. 디크런치였습니다. 저희 팬들 감사합니다. 안녕! 다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